아, 그래도 이 영상까지는 볼게요. 왜냐면은 어, 이 영상은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아마 세이브 다시 보는 게 안 될 거예요. 이 영상까지는 볼게요. 이 영상까지는 보겠습니다. 뭐냐? 아, 조시 살아. 이 세계는 이제 안정이 자리 잡았습니다. 테러리스트 다 물리치고 우리를 믿으세요. 이 아틀라스가 진리입니다. 우리가 물기발명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우리는 아닙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발명했다라는데 영어 잘하고싶다. 영어 잘하고싶다. 야, 옷 질감마치 기가 막히다. 질감이 와, 질감이 너무 대단한데? 렌더링까지 깔끔하게 무광택 잘해놨네요. 솔직히 사람 얼굴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픽이고 눈치를 채겠는데 아, 그 주변에 이런 옷이나 이런 질감은 너무 좋다.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는 것 같은데? 너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? 뭐 좋은 얘기하겠지 뭐 좋은 컴퓨터 그래픽이다. 아, 개멋있다 진짜. 포로블드 그래픽이 미쳤다 이 게임 진짜로 아니 진짜 실사 아니야? 이 게임 진짜 미쳤다 그 게임 진짜 미쳤다 그 게임 이 게임 진짜 미쳤다. 그 게임 주인공 저 친구 있잖아. 모이카 스타일 그 게임 저 게임 그 게임 제일 일렴 진짜부터 그래픽 진심 미쳤다 게임에 들어가면 저만큼 영상 그래픽은 안나오죠? 솔직히 근데 아 그래도 저만큼 발전했다는게 대단하네요 아 여기서 이제 시작하나보다 딱 여기서 이제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더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